김성균 개발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을과 지역개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외국에 아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토트넷스를 사례로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한국의 마을자치의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등장을 하는 것이 마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대사소의 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미래 문명으로서의 마을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대다수가 천단 산업사의 정보화사의 위비쿼터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인류사회가 지난 200년 동안 발전해 온 궤적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전후부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화혁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뤄냅니다. 이 경제성장의 이 세가지 축의 특징은 계속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직면한 과제는 과거에는 산업혁명 전후부흥기 정보화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환경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인류사회에 있어서의 굉장한 중요한 캐서션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제도나 법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사는 공간의 문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냐 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지구의 수용능력 의 한계도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성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의 문제를 앞으로 200년 후에 어떻게 고민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류사회는 끝없이 석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쭉 해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대륙에 있는 각 국가별로 석유정점 시기를 꺼진 건데요. 이 앞에 그림의 성장동력은 분명하게 석유 화석연료 였습니다. 화석연료 였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화석연료 가 분명히 이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딱 와서 방점을 찍은 거죠. 하향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주장은 약간 다른데 2007년도에 지구 평균의 석유정점은 끝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중요하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이것이 인류사회가 끝없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 이 동력들 이 화석연료가 계속 성장세가 아니고 내림세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그래프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요 즉 욕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끝없이 소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끝없는 인간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석유는 계속 하향세가 있는 거죠. 공급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사이의 갭을 저희들은 오일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를 인류사회가 어떻게 고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큰 퀘스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많겠지만 저는 마을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 인류사회가 특히 한국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초로 이제 그 17, 17 년대 새마을운동이 진행됐을 때 등장한 학문이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규모도 커지고 농촌 그리고 농업국가에서 이제 도시로 바뀌고 그리고 공업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지역가의 개발의 개념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성장거점이론 그로스펄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그로스펄은 수원 강원도의 그로스펄은 강릉원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로스펄을 찍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불균형 개발 이론 방식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막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화가 점점점점 심화되가고 그 과정에서 그 과거에 보이보다 더 세밀한 도시계획이 이제 중요한 의제로 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또 이제 도시에서 이제 모여서 살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이 진행이 되죠. 일례로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좀 하면 그 뭐 80년대 70년대 후반에 그 학번들이 지역사회 개발로 이제 입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도시 및 부동산 계획학부다. 이렇게 바뀌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학문의 그 학문적 아이덴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그만큼 그 굉장히 이 택지 개발이나 이런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이런 분야의 학문은 시대적인 기류를 굉장히 많이 따왔던 건데 여기서 분명하게 강가하고 넘어왔던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이렇게 그래프를 나누면 이쪽 진영의 영역은 뭐냐면 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물리적 개발입니다. 물리적 개발이 이쪽은 크게 단어로 치면 개발과 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개발과 계획이 시대에 따라 다르죠. 60, 70년대는 새마을운동 성장 거점 도시와 농촌 중심의 개발에서 도시 중심의 개발로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죠. 상당히 역사성이 강조가 되죠. 그 얘기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2010년대 이후는 뭘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이런 방식이 맞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분야를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이쪽 이렇게 이쪽 분야의 논의 그리고 이쪽 분야의 논의를 이렇게 양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공간 사회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사회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사회는 이 안에는 사람도 있고 사회조직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고 삶도 있고 여러한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성이 이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은 이쪽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쪽에 관련된 물리적인 개발을 대상으로 한 토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근대 도시가 만든 도시의 상황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높은 빌딩 꽉 찬 자동차 넓은 도로 옛날 사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좀 텍스트로 쓰려고 편집을 좀 했는데요. 저런 방식으로 이제 도시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컨셉이 높은 빌딩 꽉 찬 자동차 넓은 도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동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대표적인 신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곳에 뭐가 있냐면 이런 대형마트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동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얘기는 다분히 물리적인 개발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에 관한 문제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인 조건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고민보다는 좀 이런 사회적인 함의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반영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 중요한 의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저는 한 네 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하는데요. 지역이나 저는 편하게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역 마을 이렇게 보면 기존에는 물리적 공간으로서만 지역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목표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경제발전의 위상을 다루는 공간정책 이런 것들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이쪽 영역에 포커스를 많춘 그런 개발 방식이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마트를 이용하는 동선인데 최근에 자치단체나 이런 조례를 보면 마트를 이렇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도 생기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유명한 고철기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그래서 이런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가 지역에서 만나는 외진 곳에 어떤 포스트를 찾아내고 그곳에 이제 쌍값에 땅을 매입을 하고 대형마트를 짓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고용이 창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방세를 내고 그리고 옷가게나 약국이나 철물전이나 사진점이나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게 한국의 중소도지에서도 곳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 관련된 고민들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고민은 이런 꼭 물리적인 대상 경제적인 대상으로서의 지역을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 이 얘기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 대한 공간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관계망을 좀 인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태적인 조건까지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태적 공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생명 지역주의를 얘기한 세일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의 문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표현을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의미를 담아낸 건데 이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문제라든지 땅과 물의 수용력이라든지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과 그 땅의 자란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다시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크게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쪽이 물리적 대상 물리적 조건으로만 공간을 봤을 경우 지역을 이해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에는 공간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했을 경우 추구를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물리적 장소로서의 지역은 개발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 여기서는 부동산과 택시개발이 주요한 대상이 되고 경제발전의 공간적 전략지로서 장소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핵심 주체는 제도관료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주체가 되고 토건 중심의 대규모 국가계획과 개발이 주요한 발전수단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경제적 장소로서는 시장주의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효율과 경쟁적 우익만 강조가 되고 대형마트나 대기업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생산지적 이점만 강조된 경제 거점의 전략지 이외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핵심 주체는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에 포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지역 기업이 창출을 극대화하고 철저하게 요소투입형 외생적 발전 전략을 중요한 축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면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나 경제적 세계화 방식이 지역에 침투했을 때 지역이 이것에 대처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 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결코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물리적 장소와 관련된 이런 패러다임 그리고 경제적 장소와 관련된 이런 패러다임이 항상 이 둘은 호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의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고민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삶의 장소는 자치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전에 왔던 생활세계에 관련된 문화라든지 삶의 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자율 자치 소통 나눔의 후예 그리고 앞에는 제도 관료 전문가 기업이 지역의 핵심 주체였다 그러면 삶의 장소에 있어서는 거주민 커뮤니티 멤버들이 지역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내생적 발전 전략 그림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생태적인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생태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순환의 가치가 강조가 되고 생태적 삶의 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거주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하나의 중요한 핵심 주체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과 땅의 주민으로서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드러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례들이 이쪽 중심 방식의 논의가 아니라 이 삶의 삶의 장소 생태적 장소로서의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표현을 생태적 재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고민들이 지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딱 표가 이해가 딱 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국가주의 시장주의 대 여기는 지역주의 생태주의 그리고 거대 집중 계층 회기라에 맞춰진 규모라 그러면 여기는 소형 분권 분산 다양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관계에도 통치적이고 거버먼트 중심의 논의라고 하면 여기는 거버넌스와 협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일방적으로 야 이거 해 라고 하는 방식의 하향식 의사전달 체계가 아니라 우리 함께 머리맡돼서 합시다 라고 하는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를 밑으로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관한 보는 발전수단이나 그런 것들도 요소투입형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가치를 최대한 고민하고 관계를 맺고 호해적 관계를 도모하는 가치발구절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금 현재도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개발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계획으로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문제 분명히 지역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제도주의가 갖는 한계를 분명히 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 패러다임은 계속 토건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금 지방으로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 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공사를 만든다거나 수백억의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토건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뉴타운 개발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로또처럼 두꺼바 두꺼바 헌집줄게처럼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외에는 다른 사회적인 재생, 경제적 재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증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체계가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 그리고 조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종률 중심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는 몇 프로 해주세요? 몇 프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논의를 했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도시 재생에 있어서 물리적 재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행되는 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지구온난화와 석유 정점으로부터 마을 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에 있는 토트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심에는 약 8천 명 정도, 인근 지역까지 약 15만 정도 어떤 통계는 20만이라고 하는데 한 이 정도의 규모가 살고 있는 데고요 런던에서 약 3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나타나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분명하게 과거에는 근대적 개발 방식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성장해왔던 곳이죠 그러다가 이제 석유 문제 그리고 기후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안고서 기존에 해왔던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의 그런 문제의 의식을 하고 지역 문제, 이 마을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할 건지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사례인데요 영어로 치면 이제 트랜지션 트랜지션 타운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용어가 합의된 건 아닌데 혹자는 전환도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영어로 트랜지션 타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럽 허킨스라고 하는 친구가 킨세일 지역에서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킨세일 지역의 2021이라고 하는 에너지 감축 행동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고 킨세일 의회에 이 문건을 전달을 했더니 지방의회에서 이 문건을 보고서 야 이거 우리 동네에 중요한 이 방식대로 개발 계획을 합시다 라고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이 사람이 그런 기초 하에 영국의 토트네스로 와서 영국 토트네스에 와서 이제 트랜지션 타운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토트네스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정신의 기초에서 만든 슈마워 칼리지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리즈가 슈마워 브리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대학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지구적인 생태적 삶의 공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대한대학이거든요 이것이 이 동네에 이제 털을 딱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 토트네스라고 하는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트랜지션 타운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토트네스를 상징하는 토트네스 성이고요 메인 스트리트고 토트네스 파운드입니다 로컬 머니인데 이 로컬 머니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하면 재화와 용역에 기반을 한 거죠 그리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이제 경제의 기본 원칙인데 여기는 이것이 아니라 나눔, 호해적 경제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자본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문제예요 자본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분들은 이제 그 토트네스 파운드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가맹점이 한 300개 정도 되고 가는 가게마다 영국 파운드도 물론 받지만 토트네스를 파운드도 받는다고 이렇게 가맹점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 그리고 여기 어셉트 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토트네스 파운드를 취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츠나무 심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거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 이전에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방식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또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토트네스의 시장님이 샌드위치를 20몇 년 동안 배달하고 판매하셨던 분이 시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역사회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샌드위치 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토트네스에서 진행되는 것을 트랜지션 타운 토트네스에서 TT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T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모아서 벽에 벽면에 붙어 있고 이렇게 플로어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음식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교육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기타 등등 건축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예술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기타 등등의 문제를 놓고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인드맵 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의 힘의 결과가 토트네스 트랜지션 전환거리라는 것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의식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토트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지션 타운을 하기 위해서 약 10주 과정에 그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기후변화와 석유 정점으로부터 우리 동네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방식을 영속적인 농업 퍼머컬처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식 어떻게 할까 먹거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발달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컬푸드가 되는 거죠 지역의 이제 농산물을 최대한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 뭐 이런 개념의 로컬푸드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이것은 에너지 자립이 되는 거죠 에너지 자립 그것은 기후온난화라든지 석유 정점으로부터 에너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고민할 건지 그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역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면 뭐 바이오 리전 생명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실중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역 지역의 쓰레기들을 이제 순환시키는 문제 로컬 머니 아까 이제 나무 심는 거 나왔죠 산림 이분들이 이제 이 동네 분들이 이제 너츠나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제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의 심리학을 공부하고 야 우리 왜 함께 해야 되는가 그래서 10주 과정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버전 어린이버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을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고민을 하는 그 마을의 의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작이 됐는데 몇 가지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토트네스 시장이 아 주민들 의제 받아서 우리 오늘부터 트랜지션타운으로 선언합니다 라고 그게 한 2008년도인가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각 그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페이퍼를 만들어요 이 페이퍼를 만들어서 토트네스 다생턴 더반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 정부기관이죠 여기서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 의견을 쉽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데죠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동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해서 생태적인 조건이 뭔지를 고민을 했을 때 나온 아주 좋은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룹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토트네스 가면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임금장소에서 모여서 학습을 하면 이런 그룹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 헬시 웰빙 핫솔 그룹 영성 예술 관련된 거죠 그 문헌에 보면 아 이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중요한 영성적 교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주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생겼는데요 결국은 토트네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석유정점과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 지역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맞춰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어떻게 고민할 건가 이런 고민이었던 겁니다 고민이었고 지역의 새로운 재편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결국은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로컬제이션 로컬제이션 하면 이거는 글로벌제이션과 로컬제이션의 합성어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나 지방화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세계화에 기반한 지역화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신자유주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지역화의 고민은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앞에 R 자를 붙입니다 리 로컬라이제이션 지역을 지역답게 지역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예요 거기다 저는 생태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분류를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문제를 이분들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랜지션 타운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에너지 자립이나 지역 자립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석유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거나 주민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주민의 인파우먼트를 만든다거나 로컬푸드 로컬머니 그리고 소통과 나눔의 정치를 위한 방법론도를 이렇게 쭉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이 만드는 마을자치 이게 한국형 최초의 퍼모컬처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요 충남 서천에 산너마을이 있고 이거는 다른 곳과 다르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같이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농촌의 현실이 생산자가 알아서 팔로 개척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한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자 중심의 마을자치를 이룬 그런 눈비산 마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에 약 5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풀모학교가 있고 이 풀모학교의 정신이 더불어 사는 평민인데 이 더불어 사는 평민의 이런 학교 교육 이념이 생태학적으로 더 반영이 되면서 이 일대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가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 오리농법의 현장이고 단순히 오리농법의 현장이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활동하다가 다시 지역에 와서 생역도 만들고 생역도 만들고 한국교육관도 만들고 방학관도 만들고 신역도 만들고 해서 지역의 각 기관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생활협동조합이 네트워크화 돼서 마을 자립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대학생 세뇨, 카돌린 국민의 원주 의료생여, 발근신여, 남도생여 이런 한 10여 개의 생역이 기반이 돼서 지역의 신뢰에 기초한 협동사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너무 잘 아시는 성미산의 성미산 마을, 마포, 서울 마포에 있죠 그리고 로컬몬이 지역에서 자본의 순환을 최초로 고민한 대전의 한반내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실상사에서 땅을 내놓고 같이 농장을 만들게 하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실상사 주변에 대규모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인드라마 공동체의 현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안의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에너지 자립의 마을 자치 현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복지, 의료 사각지 돼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스스로 의료를 책임지는 이 사이에서의 갭, 보통 우리 중산층이죠 그런 의료나 이런 문제를 대안적으로 고민해보려고 하는 안성의료생역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도 규모는 작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마을 스스로 마을에서 스스로 지금 현재에 닥친 이런 지구온난화, 석유정점 또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개발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생산하는 문제, 교육, 협동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자본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마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된 그런 자율과 자치의 현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 토트넷이나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 장소, 경제적 장소 기존의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삶의 장소, 더 나아가서는 생태적 장소로서의 마을, 지역의 고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생태적 재지역화를 모색하는 마을 자치 운동으로서의 그 마을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 현재 물리적 개발이나 이런 것에 기인을 해서 우리가 이 마을이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평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가면서 마을의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그런 문화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